안녕하세요 대백이 tv 대백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의 바다에 한번 물이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집 앞에 해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한마리 있네요 보이실까 모르겠네 여기 있습니다 한마리 오자마자 이거 한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첫 껍발 개껍발 아닌가 모르겠네 오자마자 오자마자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아 톱나물도 많이네 아 쓰레기 추워 죽어 오 오 오 이런거에요 문어가 나올수도 있거든요 이거 없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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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소리 좋네요 오늘 잡은거는 그냥 한마디 방생하고 오죽직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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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이빠이